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언론사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다른 언론보다 가장 먼저 부정선거를 밝히고 파헤쳐야 할 국회의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의 섬스 전문기 탈락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궁금한 영광을 보호하여 몸과 마음을 갖춰 승성을 다할 것 그걸 붙게 다짐합니다 왜 이els 왕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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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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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제가 감사하게도 의정선거를 가장 먼저 1표구로 밝힌 경사자입니다. 바실리아 TV 조슈아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 조선일보 사옥에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일보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선일보가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가장 우파 정론지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못둑 쳐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일제 치아의 시대에서 국립운동가를 지지를 했었고 또 이승만 정권이 출근해서 출근할 때도 이승만 정권을 아주 든든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때도 박정희 정권 때도 대통령이 방선된 이후에는 또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도 하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올바른 우파의 길로 향상 중도해졌던 그런 정론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선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러 기자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만 알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 큰, 너무 대형의 큰 조작을 해버린 것이 이번 4.15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4.15 부정선거에서 대량의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의 통계학자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량 조작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실제, 실제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많은 선거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표지, 실물 투표지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서 큰 실물 증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설명과 대처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뒤에, 지금 조금 섭외신 분들, 기자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기자님들은 특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자님들은 항상 특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건 특정입니다. 특정은 특정인데, 어떤 특정이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전후 후한 엄청난 대량의 선거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21세기에 조작선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컴퓨터가 최신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21세기에나 있을 만한 놀라운 최첨단 부정선거를 지금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특정 안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정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거를 깨끗이 치를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고 대한민국이 이 부정 부패를 벗고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전무후무한 특정에다가 이 기사를 내보내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정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이렇게 빨리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대의 사괴범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 사괴범을 고소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 사람 신고하면 내가 갖고 있는 채무도 다행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이 본정권에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책이 잡혀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파의 입장에서, 그 정신의 입장에서 많은 좋은 어떤 우리 우파 국민들의 의욕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기사들 열심히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조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년의 조선일보 역사에서 내가 절반은 내가 고독했다. 우리 집이 50년 동안 한아버지 때부터 조선일보를 고독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않느냐, 기사를 내보내지 않느냐, 정말 절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소많은 증거가 다 나왔고 기사를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기사를 내보내면 우리나라 살리고 우리나라를 색깔한 나라 만들고 올바른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전환점의, 대전환점의 그 핵심의 조선일보, 우리 민족정론제인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제일 먼저 내보내기를 반드시 저는 소망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소망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부정선거 기사를 매일 보낸과 동시에 정권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부정선거의 기사를 파헤쳐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해야 될 일,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들이 자영업을 하고 회사원에 퇴사를 다니고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짜내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을 전가하지 마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일제치하에서도 정권이 계속 바뀔 때도 항상 분은한 우파의 정론을 정론주의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가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또다시 한 번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간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시 빛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힘내라! 조선일보는 눈치를 보지 마라! 감사합니다. 자! 자! 갑시다! 자! 2시까지만 띠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거관 앞에서 띠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 점심, 즉사하고 좀 여유있게 커피를 마시려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와가지고 조선일대원 4.15 보정선거 기사와 취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커피 마시면서 피는 저희들 얘기를 잠시 들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조선일대원 4.15 보정선거에 침묵하지 말고 그 진실을 파헤치길 바랍니다. 조선일대원은 그 이름을 가지는 상징성이 남다른 신문입니다. 작년은 조선일대원 청강 100주년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정기와 해방 그리고 유교전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을 함께해온 조선일보라는 이름 넙장을 가지는 무게감을 이곳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계엘사에서 근무하는 신입상원까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여깁니다. 현실은 좌우 증명에서 항상 몰매를 맡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조선일보라는 비롯한 언론사들이 정권과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나람의 대한돈에 놓기에 대한민국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가라서의 기능을 유지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 지난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욕만을 양상해내고 지금까지 제도에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 역사적인 오쯤이 탄핵에 대해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3년간 겪어보니 어떠하십니까? 과연 그의 말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그의 약속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마냥 감탄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강북 이후 2% 무능하고 바림체한 정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로지 북한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번 4일은 4월 15일 치러진 20일 때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4월 16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캡처 화면 사전특표 보전값을 입력한 것을 시적으로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맞게 모형일기 요인 바코드로 인쇄사전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대응 심해도 불구하고 그와의 코드가 진일보한 바코드라며 막막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막대 모형 기후를 그냥 기후로 바꾸려 시도했다가 법안이 부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집권연항인 그들도 막대 모형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소위 대방정거들이 넘쳐나고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대여건이 넘는 고발과 선거 부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통상 6월 말에는 결정이 나는 재검표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못할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언론사 입장에서 회사의 운영이라는 직면한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언론사라는 존재의 의미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부조선거를 자유하는 자들의 입에서 맞는 언론인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는 4.15 선거를 실현 후 70여 년간 합의하며 진행했던 국회의 룰은 온데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상식 밖의 법 제정에 붙이는 전열의 행태를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마냥 침묵하시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바탕한 언론 윤리와 진실 보도라는 언론 본래 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중앙중국관리위원회의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언론인의 역할을 언론인이 진위할 사명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언론인을 보고 싶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며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리는 언론인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최보식 손님 기사처럼 인터뷰 형식도 좋습니다. 국민들이 극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직시하도록 21대 총선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화를 하려 할 때 데스크에서 자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4.15 보증선거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앞장섰습니다. 아직 부녀를 먹게 하는 아이를 둔 변호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불의에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로운 길에 언론인 여러분도 등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불의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 체제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가족, 내 이웃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 아이가 오늘 시험은 잘 봤는지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는지 가족의 얼굴을 살피며 이번 달 대출금 이자를 검증하면서도 오랜만에 회수인회를 해볼까 하는 소소한 일상을 행복으로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논의가 얼마나 답답하며 이곳 조선일보 앞에 섰겠습니까? 우리의 이 미약한 힘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이곳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열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언론인이 되셨습니까? 2020년 8월 6일 자유바람 자유배원 홍당 청년보로 국자 한별 다신래 드리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안전한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신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조선일보 경호 엄마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집회를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좌우를 떠나서 저희들은 대한인분 법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이 나라가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부터 중앙선거 관리위원 대부분까지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들과 조선일보 경영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앙일보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앞까지 여러분들은 그가 가십시오. 자 오늘 함께 이 기자회견에 동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욕관을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알바인 경영진 여러분 많이 찾으세요. 조선일보는 사희로 군의 생명 온호하라. 자 제가 리동당이 잠겼는데요. 그래서 부호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는 부호는 여승수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호 제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에 주십시오. 이렇게 제창 세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조선일보는 보도에 주십시오. 3번 의심으로 가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조선일보는 보도에 주십시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불법관리 증거의 편 보도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실 번지 있어보세요. 저희 집은 조선일보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봤어요. 그런데 강화문에서 열렸던 촛불 대체일 사계는 날마다 대무짝하고 올라왔는데 강화문에서 있었던 장면의 사계는 한 장도 안 올랐습니다. 이게 힘든 사입니까? 정말 열 걸려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이를 운영시켜 버렸다 있잖아. 자, 우애국 간호차는 됐습니다. 우애국 간호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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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4인원 부자생각 보도하라 그리고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주신 자리를 찾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앙일보로 이동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로 함께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인원도 더 모이고 더 짜임새 있게 집회가 다 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매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매주 목요일 12시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도를 해라 제발